오늘서부터는 3주간 지난 시간에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크래프트 맥주 중에서도 한국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양조장과 그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를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굉장히 과자 씹는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ASMR 좋아하는 건 맞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고유언니 박언니 그리고 지난주에서부터 함께한 더스틴 우리 개시님 그리고 오주모님과 우리 달교수님의 대신에서 오늘서부터 한 4주간 함께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연희 기자라고 하고요 aka 맥덕 기자입니다 맥덕 기자님 기억하시죠? 맥덕 기자님 당연히 맥주 덕후 네 맥주 덕후요 일단 근데 우리가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이런 얘기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아직도 모르면서 그냥 약간 좀 팬시하게 아 나 뭐 수제 맥주 먹고 왔어 좋았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를 사 먹었어 뭐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크래프트 맥주가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크래프트라는 단어는 그거잖아요 공예 장인 수공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손으로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술이 아니라 진짜 뭐 정성스럽게 작은 규모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술을 만드는 그런 술을 만드는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80년대 1980년대 정도에 이렇게 조금씩 싹을 틔우다가 그래서 거기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협회인가 하여튼 거기서 정의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첫 번째 작은 규모 작은 규모 대기업 아니고 아니고 두 번째 독립성 독립성 네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을 받아서 아마 협찬받고 투자받고 외부 자본이 특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지분율이 자기가 어쨌든 신념을 가지고 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전통방법 트래디셔널 전통방법 사실 맥주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맥주는 와인하고 달리 사람이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와인이 자연에 의한 술이라면 와인은 자연에 만드는 술이라면 와인은 때로와의 술이고 맥주는 셰프가 만드는 음식 같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레시피대로 맛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전통성을 꼭 고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맥주를 맥주답게 만들자 맥주답게 맥주답게 만들자 맥주 본연의 성격을 살리자 뭐 이런 뜻이에요 첫 시간으로 가지고 온 우리 양조장 이름이 특이합니다 아 저 박언니가 가져왔습니다 네 박언니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수입니까 아 어떤 양조장입니다 지금 빤스 피디님의 고향이신 춘천에 있는 감자 아일랜드라는 감자 아일랜드래요 감자 아일랜드 강원도 감자 맞아요 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강원도라고 감자 아일랜드 네 이름이 그 이름은 딱 연상이 되네요 강원도와 그 강원도랑 진짜 연관이 있어서 그럼 일단은 여기에 이제 창업하신 두 분의 어떤 MG세대인 올해 나이 28 29살인 젊은 청년들이 이 브러리를 한 2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고 원래는 이제 강원대학교 출신의 선후배 사이예요 이분들이 또 두 명이 도거동문학과 강원대학교 강원도인데 동문과 네네네네 그래서 맥주 감자 감자 하면 강원도 맥주 하면 독일 동문과 두 개를 섞어서 감자로 만든 창조적인 어떤 맥주를 좀 만들어보고자 감자로 만든다고요? 네네네 여기 양주장은 감자로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감자를 넣어서 감자만 넣어서 감자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감자가 들어간다고 맥주를 한번 좀 마셔보면서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럽시다 네 그러면 이거 이름이 포타페일 에일 근데 되게 재밌는데 여기에서 감자 향이 나시나요? 아니 이거 되게 전혀요 홉 향인가요? 향긋한 향이 그렇죠 홉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술을 처음 개발했을 때 너무 감자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어떤 그 약간 발상을 생각하신 게 감자? 어디 한번 감자 냄새 나나 보자 감자 어떤 향이 뭐 이렇게 하나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자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IPA의 어떤 그 뭐 시트러스 향이나 이렇게 만들려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 중에 이제 도움이 됐던 게 홉이죠 굉장히 드링커브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감자의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양조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아마도 그 감자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자가 잘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잘 쪼개지면서 그 좀 약간 IPA이면서도 깔끔한 바디가 지금 거기서 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깔끔하고 드라이에서 IPA는 아니죠 아 페일에일인가요? 페일에일 페일에일입니다 하여튼 페일에일치고도 깔끔한 바디가 감자가 바다닥 쪼개지면서 이렇게 막 술을 막 뿜는 거의 보드카 발효를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깔끔하게 발효되는 감자의 역할이 그게 있네 그러면 약간 일반적인 미국 페일에일에 비해서 약간 좀 더 깔끔한 드라이한 느낌 그만큼 몰티를 들쓰게 되는 거죠 감자가 곡물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감자로 했을 때 이런 약간 좀 깔끔한 에일과 페일에일이지만 좀 더 약간 라거스러운 되게 완전 드링커브래요 드링커브란 그런 에일 이게 그게 감자의 역할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전 다 마셨어요 이거 나도 그냥 생수 같아요 자 이 감자 아일랜드 브루어리에서 나온 두 번째 맥주인데 그 병을 자세히 보시면요 닭갈비 작은 글씨로 랑이 들어가고 어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맥주를 출시한 이유는 이 대표님들이 인여작물로만 인여작물로만 춘천을 대표하는 맥주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소통이나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로 또 맥주를 만드세요 그래서 춘천이면 닭갈비 닭갈비랑 제일 잘 어울리는 맥주를 만들어보자 자 이 앞에 맥주랑 비교를 하면은 알코올 도수는 앞에 맥주 4.5 ABV가 이게 알코올 도수 맞죠 이건 지금 이제 닭갈비는 4.7인데 IBU는 앞에 게 30이고 지금 이제 닭갈비는 6.3입니다 IBU가 쓴맛이요 쓴맛 인터나셔널 비터넷 유닛 그래서 쓴맛의 정도를 근데 이거 3개의 공통 기준이에요 자 한번 그럼 닭갈비어를 그래서 지금 쓴맛이 아예 없는 그런 맥주네요 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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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죠 닭갈비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박원이가 진짜 맛있어요 아 역시 탄산감이 아까 그 포타비어보다는 좀 센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감자 맛이 더 나는데 여긴 감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맥주는 저는 안 좋아해요 이건 약간 좀 식혜 같은 느낌 나는데 그쵸 굉장히 그 흥미가 엄청 프루티한데요 네 여기는 감자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감자 맛이 나요 닭갈비랑 한번 먹어보죠 네 닭갈비랑 잘 어울릴까?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겠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양조 의도는 알겠어요 저는 이 맥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닭갈비랑 어울리는 맥주를 만들려고 일단 닭갈비가 맵잖아요 네 근데 이 맥주가 써버리면 맵고 쓴맛은 서로 상충하며 입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쓴맛을 그냥 아예 없앤 것 같고 배제한 거구나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아예 지금 이건 라거보다 일반 그냥 페일라거보다 더 쓴맛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게 프루티한데 되게 달콤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매운맛을 단맛하고 좀 잡아주려고 주화시키려고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떡볶이가 맵고 달잖아요 그 맛을 좀 맛의 조화를 좀 나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양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맥주를 단독으로 먹기에는 저는 이 맥주를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닭갈비랑은 뭐 괜찮네 닭갈비랑이면 한 두 병 먹겠다 티슈들일까요? 아니요 저도 이거는 저는 별로 네 괜찮습니다 스타일 아 그래서 정말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으면은 정말 닭갈비랑은 너무 어울리는 맥주라고 너무 잘 만들었을 거고 그러게요 의도에 맞춰서 잘 만들었을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한 번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다 먹어봐야죠 네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제일 저도 이제 뭐 지금 다 처음 먹어보는 시음을 안 해봤던 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제일 궁금했던 건데 스타드입니다 스타드 네 네 주세요 근데 팥이에요 팥 팥이요? 팥 팥이 들어가 있다고? 팥 팥 팥 팥 팥 팥 되게 아이디어 좋다 아 이 팥 스타우트는 이 대표님들이 앙버터빵을 먹고 유레카를 외친 그래서 아 이 팥으로 뭔가 맥주를 마셔보자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데 정말 아이디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인절미 콩가루를 갖고 왔어요 이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펍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힌트 얻은 것 같아요 그 왜 코젤 다크 할 때 위에 신나공가루를 뿌려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콩가루를 잔에 리밍을 해서 묻혀서 맥주를 따르고 이미 근데 리밍 할 거면 버터 대신 여기 고기로 진짜로요? 원래는 버터로 하는 건가요? 앙버터 컨셉이면 아 앙버터라니까 아 앙버터 근데 일단은 이것도 시설 가격이 있다가 아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진짜 일단 이분들이 나오는 컨셉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콩가루 없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입에 콩가루가 여기 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입에도 입에도 그래서 자네 뭐를 묻혔어야 했는데요 입에 리밍이 돼 있어 콩가루가 아 진짜 스타트에 팟을 넣겠다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진짜 크래프트 정신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훌륭한 발상이고 또 완성도도 괜찮아서 와 정말 처음 먹어보는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창조적인 어떤 맛이다 저 정말 이 파스타우트가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1등 1등? 저도요 지금까지 마신 것 중에서는 나도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크래프트 맥주스럽고 완성도도 있고 근데 콩가루는 좀 콩가루는 아니에요 저는 의문이 진짜 이 팥향이 참 잘 어울리네 잘 어우러져 있네 이거 버스틴이 먹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아직 콩가루는 수염에서 정리하고 아까 갖고 온 빗으로 좀 빗으세요 거기 앞에 흑맥주랑 밭이랑 잘 어울리는 게 진짜 상상 못 하거든요 신기해 외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비인스 비인스 실제로는 밭 좋아하는 외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밭 되게 안 좋아요 녹두, 밭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해 못해요 단 거 먹을 거면 그냥 단 거 먹지 그치 그치 왜 저기다가 설탕을 졸여서 먹는 건지 실제로 양파 볶으면 밭보다 더 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캐러멜화된 그 단맛? 그러게 우리는 왜 팥을 그렇게 달게 해서 먹었을까? 너무 써서 기본적으로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갈 신경이 노력하다 시절 스타트라는 장르 자체에 기본적으로 캐러멜하고 초콜릿의 단맛이 강한 술이라 팥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네 한국 사람들은 팥을 달게 해서 먹는 게 익숙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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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감자 아일랜드 술 다 먹어봤죠? 이 정도면? 네 몇 가지 더 있는데 아직 출시 안 된 맥주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따로 그치 근데 지금 시그니처는 한 세 가지를 먹어보긴 했고 의미 있는 술 두 가지만 제가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녕 감자라는 제목의 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기견들을 위한 술이에요 그래서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의미로다가 그 네이밍을 붙였고 이 술이 팔리면 또 유기견들에게 이렇게 좀 기부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안녕 감자야라는 네이밍으로 또 술을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또 예전에 말술남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래도 팝에 토마토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래도 팝 영월 거기에 이제 영월에 토마토잖아요 그것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토마토랑도 그 토마토야 맞나 토마토야라는 제목으로 토마토 맥주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는 프로모션 끝나가지고 그건 약간 시즌 맥주 네 시즌 맥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셨던 이거는 늘 있는 맥주고 그렇게 뭔가 계절별로 그리고 의미를 담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철학이 약간 MG세대에 네이밍을 잘 붙이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의미를 많이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그니처는 늘 드셔보시고 그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양조정에 들리시던지 뭐 팝에서 같이 뭐 이렇게 페어링하는 안주를 같이 하셔가지고 드셔보시든지 한번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서울에서나 어떤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그 저희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은 아 알겠습니다 오 춘천 가보면은 가면은 뭐 저는 뭐 종종 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시리즈 첫 번째로 춘천에 있는 감자 아일랜드 브루어리 를 이제 어 에 맥주를 이제 저희가 맛을 받고 두 번째는 개시님 오 네 서울브루어리 가시죠 네 서울브루어리 네 또 어떤 술들이 있는지 한번 어 여기도 술이 여섯 가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 시간도 한국 크래프트 브루어리 어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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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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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말 말 술술술술술술 말 말 말 말 말 말 말 술안경